네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을 항상 사하고 원하는 가수, 손빛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평창의 K-뮤직 페스탈 무대를 이루게 되어서 참 너무 좋게 생각하면서 더 감명스럽고 또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 무대를 활용해 주신 평창의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 무대를 또 대답하고 만들어주신 또 공연 기억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나와주시는 많은 평창 국민이람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와주신 다양한 가수분들의 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거 이어서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참 다양한 가수분들의 팬분들을 이렇게 지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길 바랍니다. 저희 한 가수가수가 올라올 때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어느 지역지역마다 항상 찾아오셔서 내 가수도 응원하고 남의 가수도 응원해 주시고 참 좋은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우리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이 한 번 한 번 문에 나오겠지만 어디 보면 대기실 가면 다 가족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역지역마다 매일 찾아뵈니깐요. 서로 가족처럼 지내셔서 참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영광스럽게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K-POP이 이렇게 전세계에 널리 널리 펴져 나가면서 전세계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참 우리나라에서는 큰 대단한 자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세계의 팬들이니까요.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. 가정 내게 사랑과 평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 이별의 부산정원을 불러주고 이만 불러가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